청년 1번지 대한민국 1호 청년시청이 개청되었는데 적극적인 운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내 집은 익산. 내 집 마련의 꿈이 이루어지는 익산을 만들어 주세요. 이번엔 익산. 2023년도가 익산 방문의 해라고 들었습니다. 익산 곳곳에서 정말 많은 행사를 한다고 하니까요. 전국의 많은 분들이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또 한 번 청춘. 우리 같은 실버 세대에 일자리가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. 다섯 글자요. 다이로움 짱. 경기가 어려운데 다이로움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혜택이 더 많이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. 새해 소망. 새해 소망 많죠. 하고 싶은 것도 많거든요. 그런데 저는 우리 익산시가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이런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안전한 도시를 생각합니다. 다섯 글자로 그래서 안전한 도시. 시민 여러분의 새해 소망과 염원 잘 들었습니다. 2023년 우리 시 사자성어가 경청하는 일은 사람의 마음을 얻는 최고 지혜라는 뜻의 이청특 시민 만큼 올 한 해 시민 여러분께 세우실 말씀 열심히 들으며 시민 여러분의 꿈과 희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익산 대토약을 하겠습니다. 2023년을 익산 대토약의 원년으로 삼아 그간 공들여 추진해온 대규모 미래 사업들을 본 궤도에 올리고 익산 시민의 행복을 더 크게 키우겠습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2023년은 익산으로 놀러오세요. 개미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2023년에는 익산으로 놀러오세요. 2021년에 익산으로 돌아오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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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